안녕하세요 미머입니다 오늘은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립 뮤지엄에 왔습니다 이곳은 플로리다 세인트 피털스버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마련된 특별 전시관을 간단하게 구경한 후 달리의 작품을 구경하러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곳은 어떤 한 젊은 부부가 달리 작품에 매료되어 달리의 작품을 수집하면서 생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달리의 초기 작품부터 달리의 작품 세계가 담겨진 3D 작품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품 감상을 다 한 후에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관람객들이 본인의 입장권 티켓을 나무에 주렁주렁 달기 시작한 무시 트리입니다 야외 정원 곳곳에는 달리의 작품 세계가 녹아져 있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간단하게 음식을 오다할 수 있습니다 배를 간단하게 채우고 1층에 위치한 기프트샵에 들렸습니다 달리 뮤지엄에서 나와서 시티를 구경해 봤습니다 훌쩍 커버린 딸과 함께 자연 속 도심을 나란히 걷기도 하고 강가를 따라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길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경도 해보고 무료로 제공되는 셔틀 카트도 타고 이곳은 정말 천국인 것 같습니다 셔틀 카트를 타고 피얼 끝에 있는 건물에 가서 뷰도 감상할 수 있고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뷰도 감상할 수 있고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음식을 주실 수 있고 간단한 음식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? 뭐지? 또 이렇게 서울이나의 새로운 주로 와봤네? 그치? 피얼 옆쪽으로는 비치도 있습니다. 수영복 꼭 갖고 오세요. 아, 선스크린이었구나. 그거 다 쓴 것 같아, 언니. 아침 일찍 달리 미술관 구경하시고, 시티 구경하시고, 비치가에서도 놀아보시고, 세인트 피터스버그 너무 천국이지 않나요? 미국에서 뭐하니? 미머티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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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